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교회일수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쉽지 않아 논의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뒤바꾼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뜻하는 뉴노멀.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맞춰 교회 역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벌써 해를 거듭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인 소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학회 임성빈 회장은 대전환 시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각 사회 영역과의 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3년에 발족해 신학 안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기독교학회. 특히 이번 25대 기독교학회는 인문학, 사회과학 등 일반 영역과의 협력을 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날 신학의 역할은 신학 안에서의 교류에서 벗어나 교회와 사회를 향해 책임적 응답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셔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위기입니다. 대전환적 위기고. 이 땅에 2천여 명이 넘는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계신데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어떤 영향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기독교학회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학술 프로젝트 공모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총 2개의 팀을 선정해 교회 목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신학이 아닌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과 함께 융합하는 것이 주요 심사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신학 내에 있는 여러 영역이 같이 실천 영역과 이론 영역이 같이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나 신학 아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영역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좀 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려고 한국기독교학회 측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교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형태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융합이 뉴노멀 시대를 맞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